믿음의 삶 안녕하세요 오늘 믿음의 삶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실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실절 로마서 10장 실절 다같이 한번 찾아서 이끌어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압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첫째로 들어야 하고 둘째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나면 만약에 여러분이 도둑놈하고 계속 대화를 하며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도둑질도 비빈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놈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코인이 얼마 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한 번만 가서 도둑을 하면 만약에 만 달러가 되고 십만 달러가 될텐데 이런 마음이기는 안 나라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종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믿음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숨을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마음대로 여러분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때까지 열려있는 게 귀에요 그래서 이 귀는 절대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침대에 누워서 의식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가셔서 아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라도 자신있게 보급을 전합니다 의사를 만나지 말라고 하죠 그건 의사의 생각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간다 하나님이 이 귀를 닫지 못하도록 만납니다 네 여기서 죽으셔도 돼요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아마 화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귀를 절대 닫을 수 없어요 물론 코도 닫을 수 없죠 네 코 닫아버리면 죽어버리죠 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은 닫을 수 있어요 네 눈도 닫을 수 있어요 귀를 닫을 수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 나는 믿음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한시간 수업이 끝나고 일어날 때 한시간 수업이 끝나고 일어날 때 이번 강의 수업이 끝나고 일어날 때 오늘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는 너 믿음이 있을 거예요 너 믿음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ك 정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셨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난 나이가 많아. 난 성경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을 못 갖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이 귀가 막히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믿음을 많이 하세요. 네. 잘 알았어요. 오늘은 소망을 가지고 좋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만 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한 번 읽겠습니다. 아맨.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 네. 한국에 저는 부산에서 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밤이라서 많은 게 보이지가 않는데 부산에서는 매년 7월에 월축후라는 걸 합니다. 여기가 넓은 빛인데 하루 저녁에 5만 명이 보이네요. 그게 후면에 무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라이샤 3창단이 이곳에 와서 매년마다 특별 콘서트를 합니다. 저는 이 콘서트를 처음 주관하고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1년마다 우리가 16년째 이 공사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오십시오. 제가 비행기 표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비행기 표만 가지고 오시면 남은이 먹고 자는 건 제가 날도 합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보셨던 그 합창단이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지금 벌써 1월 달부터 이 인사 준비에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만 명을 이곳에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 또 이 음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캠프를 마치고,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긴데, 이 이야긴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Faith comes from where? 오늘 1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두름에서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 1시간 강의를 들으십시오. 제가 이 월드 캠프를 마쳤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제게 읽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준비되나요? 4 at a time, day by day, they came to David to help him until there was a great host like the host of God.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역대상 12장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역대상 12장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역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를 끄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을 수 있어서 큰 문제로 묶여가세요. 이건 다윗에 관한 글인데요. 제가 이때 월포보라 캠프를 마쳤는데, 방옥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민철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조금만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동대로 나아오도록 해줬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만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동대로 나아오도록 해줬다. 그래서 예 Point에서 빨리 성경을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는 이 말씀이 역대상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싫어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본래색 군대를 물리친 사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본래색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본래색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시그라엘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시그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죠? 자천분com. 위라엘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산이 충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둘은 사울은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11장, 12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다 성경 설명을 하면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경 설명을 하고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불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불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들은 불레셋에 가서 안전하게 보했습니다. 그러니 동안에 우리나라 불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불레셋은 왕을 찾아갔죠. 왕이여, 나도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겠습니다. 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다윗입니다. 걱정하지마. 저는 우리와 함께 있은 지가 오래야. 우리가 긴 시간 함께 우리랑 살았잖아. 아닙니다. 그는 다윗 시기가 만만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하고 합세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터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들은 없어. 우리랑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신하들이 막 난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막 난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쟁하러 안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하러 안가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십시오. 다윗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니까 불레셋의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니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안다. 그런데 우리 신하들이 다 너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는 니가 살던 시글랑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다윗이 전병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시글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시글랑에 도착을 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짐승들이 다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짐승들이 다 잡혀가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온 결과가 이거야.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If I go, should I reach to them? 너 올라가라. Hey, go. 네가 전병을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You should reach them and you will get everything back.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네. He heard the voice of God. 절망 가운데서 말이네. In the despair. 두려움 가운데서 말이네. In the fear. 슬픔 가운데서 말이네. In the sadness. 올라가. Hey, reach. 너 미치고 도로 찾을 거야. You will reach them and you will get back. 강의서 너 믿음에 살아나네. Baby was a man of faith.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How was he able to live a life of faith?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군요. He took her over the God.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Now baby is about to go up. 올라가서 그런 전쟁을 했고 He went up and he fought. 그 가족들을 잡아간 이제 아말렛 사람들을 쳐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He tried that malachites who took their wives and everything away and then he got everything back. 맞습니까? Is that right? 하나님이 이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From then on, God started work amazingly.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The day that David moved his heart to God. 여러분, 다윗이 둘레셋에 머물러 있을 때는 600명의 군대밖에 없었는데. When David was with Philistines, he had only 600 people.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나아가니까. When he moved, relying on the word of God and went forth, 다윗을 따른 사람이 30822명이 됐어요. Now there's 300,000... 30,000... Yeah, 300,000... Yeah, 300,000... Now there's 300,000, 800 people are following him now.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So many people reach out to him. 그가 불레셋에 머물때는 600명이고. When he was in Philistines, there were only 600 people.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When he listened to the word of God, and then he went forth, 30만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따라와요. Now there's 300,000 people are following him. So today we read a verse, that's what I'm just talking about. So everything that I described is in this verse 22.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군대를 얻은 것처럼, And just like David listened to the word of God, and he gave it to the host of God, 박옥수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 해주셨어요. Pastor Scott told me about this.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마음을 써놨는데, Hey, I just give it a little bit of my heart to God.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군대로 나오게 해주시더라. God came to me with the host of God, with the big army. 저 그 얘기 듣는데 막 가슴이 뛰었어요. When I heard that, my heart started pounding.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Oh, me too. I'm still serving God. 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며, Oh, if I just move my heart to God.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군대로 나오게 하겠는가. He too will work and come to me with a great army. Amen. Amen.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니. You know, faith comes from hearing. 맞습니까? Right? 왜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이걸 듣게 하겠나? Why the servant of God want me to hear this? 그래, 다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Yes, David is not the only one who is the servant of God.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I too have a servant of God.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며, And if I move my heart to God.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분대로 나오게 하겠다. He too will give me the army of God. Yes. 제가 그 마음을 옮기며, I started at the heart. 제가 월드 캠프를 끝나고, After the workout was over, 제가 구라이 산파올로에 집회를 가야겠어요. I had to go to 산파올로 in Brazil. 제가 아침에 산파올로 선교사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This morning, I met pastor from 산파올로, Brazil. 내가 산파올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I called the missionary. I called the missionary. I called the missionary. I called the missionary. Pastor, I am the servant of God. I am the servant of God. I am the servant of God. It's time I got to go to Brazil. Yes, I got to go to Brazil. Yes, and I said we are waiting for you. Yes, and I said we are waiting for you. Yes, we are waiting for you. Yes, you are waiting. But beside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something. What is going on? What is going on? If I go to Brazil, there is something that I want to do. I have to ask this pastor three things. I asked this pastor three things. First, I would like to meet government officials. What is the pastor's house? My church is in San Paolo. Oh, pastor. Our church is in San Paolo. And the government body is in Brazil. I have to take an airplane to go there. It takes three hours and a half. Then you are not going to have conference? No, no, no. We will have conference. 그럼 어떻게 비행기를 딱 3시간방 갔다가 와서 저녁 집회를 합니까? How can you take the airplane in 3 hours in the hand and then come back and have conference? 걱정하지 마세요. Hey, don't worry. 제가 강사를 둘 가면 됩니다. I'll all take two guest speakers. 맞잖아요. 한 사람은 삼Paulo에 한 사람은 브라질리아 가면 돼요. One stay in Sao Paulo and then one go to Brazilia. 제가 정부 관계자와 작가들을 만나도록 해주세요. So please let me meet government officials and ministers.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They've never met them before. 근데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요. Why ask them? Let me meet them. 왜?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눈대로 도와둔다고 했어요. But because God said if I move my heart, He will bring it with the force of God.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대학도에만 더 강의하고 싶습니다. If I go today at this time, I'd like to give a lecture in university and colleges. 제가 세 번째 이야기했어요. And third, 내가 이번에 가면 목사님들 500명을 모아놓으세요. When I go there, please gather 500 ministers and pastors. The missionary did not answer. Oh,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Oh, that's not easy. That's not easy.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는데 목사님 50명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And even though we fight a lot, yet 50 pastors are not easy. 그걸 호텔에 500명을 모아놓습니까? 우리 교회로 500명을 모아놓습니까? Then do we gather 5,500 people at the hotel or in our church? 호텔도 쉽잖아요. You know, hotel is easy. 사람들이 호텔로 오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When we ask people to come to the hotel, they don't like it. 교회로 다 모으시도록 하죠. Tell them to come to the church. The pastor did not answer. Okay, you do that, okay? Then I'll see you in Brazil. Then I hung up. Because in the Word of God,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then the servant of God told me, And from my heart to God, God came to me with the wholesome. Yes, I believe that word and I spoke to the missionary. And then now who's worrying? The pastor in Brazil. Oh, how can I get a 500 pastor? Who should we meet in the government? Who should we meet in the university? We should go for a lecture. We should go for a lecture. We're not even professors. Right? And I took an airplane from Korea, and they arrived in Sao Paolo. Amazing thing happened. When they arrived in Sao Paolo, There's one there who's in the center. He's the Secretary of the State. He was waiting for me. I talked to him. I talked to him. I'm a pastor. I came to help Brazil. And the secretary asked me. You're a con man. I got angry. I got angry. I'm a Korean. You met me for the first time. How can you call me a con man? You just said it. You said you came here to help us. Yes, I came here to help you. That's why you are a con man. I couldn't understand. The secretary said, Who are the ten people a day come to me and say that they're going to help me? And when they ask, Okay, how can you help me? And everybody asks for more money. Aren't you the one-on-one? No, I'm not going to ask you for more money. That's why you are a con man. That's why you are a con man. So I was raised. And you, you don't deserve to receive my help. He was a minister. The one who was translating, he wouldn't translate properly. So I said, I'm not going to talk to you anymore. If you need my help, MOU to make me wait for me with the MOU documents. I'm going to Columbia. Tomorrow I'm going to Columbia. I'm going to Columbia. After five days, I'll be back to Sao Paulo. If you need help, prepare with MOU. He was laughing. Is he really confident? Is he really confident? Is he really confident that you can help us? I can help us. Yes, I can. Is he really confident that we can help us? What are you going to help me? I want to change the government's mindset And I said, I want to change the mindset of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그럼 지금 당신이 교육해 볼 수 있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생의 컨퍼런스 룸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담당 직원들 130명을 모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전부 다 장관님에게 말했어요. 이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나라 교도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수자가 24만 명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죄의 형이 끝나고 이제 사례에 복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그들의 교육을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40만 명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I will never imagine if this thing is going to happen. 자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국대가 너에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달려간 것밖에 없어요. I just heard the word and I went to the word. I just heard the word and I went to the word. 그러지 말고 우리 의사장에서 교육하자. 정말 부패하며 석은 건 브라질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강의실을 옮겼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 박사들 72명이 모였어요.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2명이 모여서 우리 강의를 듣겠대요. 우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학생들이 기록하잖아요. 이 학교가 유니버스 대학에서 이 대학교는 16만 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1200명을 모아서 내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말하는 대로 다 뵙니까요. 성교사님이 저를 만나서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복사님, 제가 이곳에서 성교한 게 20년이 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세계를 꿈꿔보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면 상상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 가서 강의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장관을 만난지요. 우리가 어떻게 장관을 만난지요. 선생님, 이걸 상상도 못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학교 총장님이 지난 2월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우리 마이루 강의를 교육하게 됐어요. 9월에 다시 갑니다. 저는 꿈같은 일을 만났어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교회 목사 500명이 나와 달라요. 이게 우리 상파버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상파버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500명이 들어가면 빈자리가 없어요. 500명이 들어가면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 500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500명의 교회가 왔어요. 깜짝이야. 예, 500명의 교회. 예, 500명의 교회에 왔어요. 도라지 교회가 밝힌 빈자리였어요. 브라이지리 교회가 밝힌 빈자리였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해서 200명이 되죠. 우리 형태와 sister, all together, 200명의 교회에 왔어요. 여기에 목사님들 막 500명이 모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목사님과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에다가 목사 500명을 모을 거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전화를 해서 세 가지를 말해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지만 저는 목사님 이야기를 다 응신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전국 장마를 만나? 어떻게 해서 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 어떻게 목사 500명을 모아? 이게 프라지기인데 자기가 해보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진짜 500명이 오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나는 성교사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20년동안 설교, 설교를 했는데 그 20년동안 설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 일이 3일반에 다 됐습니다. 3일간에 다 됐습니다. 성교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이 이제부터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듣겠습니다. 그게 진실이 가짜 니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저는 그거 다 듣겠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너무 쉽게 한 번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부인이 저를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곳에서 설교를 하냐 제가 목사님과 여기가 목사님, 이 설교는 여기서 하면 안됩니다. 그럼 어디서 가서 해야 하죠? 그럼 어디서 가서 해야 하죠? 앞으로 2주 뒤에 브라질의 모든 목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브라질은 크리스타엑스포라고 하는 기독교 전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목사 3천 년이 모여서 목사님, 거기에 가서 오늘 내게 말하는 설교를 그대로 해주세요. 거기에 가서 오늘 내게 말하는 설교를 그대로 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기업의 회장님입니다. I'm the president. I'm the CEO of a company. 내가 돈을 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There's only one reason why I made money.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I want to run the company 돈을 벌어서 I made money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도를 알리는 게 내 인공입니다. And it is my duty to let people know about God. 제가 그래서 예수포를 총 중앙하는 사람입니다. So I'm the one who's in charge of this whole expo. 당신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You should come there and then preach this sermon. 저는 거기 못 갑니다. Oh, I cannot go. 무슨 소리입니까? What do you mean? You can't hear? 네, 거기로 안 오세요. Why don't you come there? 그 자리는 여기 우리 스승 목사님이 가야 됩니다. I think there my senior pastor should go. 당신을 가르쳐준 목사가 있군요? Oh, there's a pastor who taught you.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소개해요. And I introduced her about Pastor옥수 Park. 아, 그분은 여기 오면 안되냐. And she said, don't come. He shouldn't come here. 무슨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 3,000명이 모이는데 그분이 올 자리가 아니다. It's just 3,000명이 모이는데 그분이 올 자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그분은 10만 명이 모이는데 와야 된다. He should come where 100,000명이 모이는데 와야 된다.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하겠네요. We'll invite themselves apart. 네, 오래된 목사님입니다. And then this year, Pastor옥수 Park will go.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엑스포, 이게 엑스포 개막식장입니다. So that was the opening ceremony for Expo. 네, 크리스타엑스포 장소 모양이었습니다. So that's the venue of 크리스타엑스포. 여기에 이제 이 넓은 강당에 목사 3,000명이 모이는데 So in a huge venue, 3,000 pastors gathered here. And my heart was pounding. 무슨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나? Wow, such things are happening in my life. 내가 무대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I got on the stage and I preached. I was so thankful. 저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There's nothing I've done. 월드 캠프를 마쳤는데 I finished, I was done with the work camp. 네, 그 차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And Pastor talked to me.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 옮겼고 Hey, I just moved my heart a little bit toward God. 하나님의 군대가 내게로 나아오리 하시더라. The arm of God came to me. 제가 하나님의 군대? What hos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찾아봤어. I couldn't really search the Bible. 6.31장을 찾아보니까 When I look at 1.5.12 다윗에게 나아온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 There was an arm of God came to David. 그래, 맞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인데 David is a servant of God. 나도 하나님의 존이다가 I too am a servant of God. 그래,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며 If I move my heart to God 다윗에게만 30만 명이 나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I made 300,000, 300,000 people coming to David 내게도 나아오게 한다. They will come to me as well. Amen. 제 마음은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I had that part. 근데 눈앞에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But everything is came to me as a reality. 여러분, 교보소 제 소장들만 40만 명을 제게 맡겼어. Just only prisoners inmates. 대학생은 몇만 명을 우리에게 맡겼어. And 10,000 university students. More amazing things happen. 우리에게 학부를 두 개나 줬어. And they gave us two colleges. 공짜다. For free. 여기 와서 자기야. Can they say, come there. And they give a lecture. 제가 막 내 자신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I started to doubt myself. 어떻게 이런 일이 모르지지? And how these things are happening. 조금 있으니까. And later on. 교수 두 사람이 날 찾아라. Two professors came by. 목사님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In the past, I would like to have an individual council. You know, 얼마나? Sure, fine. So we went to office. 저는 우스피 대학의 박사입니다. I'm the doctor of Ushmi in a university. 우스피라는 UUSP인데. It's a USP. 상파울로 국립대학. That's the National University of Sao Paulo. Yeah, 그 대학도는 학생 수가 9만 명인데. So there is 90,000 students are there. 브라질의 가장 뛰어난 학생님만 모인 학생들. And the most excellent students goes there. 그 학교에서 장군 할인한 자살을 다섯 명입니다. And there, then last year, only five students committed suicide.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이 나라의 자살을 막아야 합니다. We have to stop suicide. 우스피 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University of Sao Paulo, that's a National University. 이 학교에 자살방기학과를 만들어요. Create a department that for preventing suicide. 내가 그 자살방기학과의 초대학장이 됐어요. And I became the dean of that department. 어떻게 자살을 막지요? How can we stop preventing suicide? 저는 6개월 동안 자살을 하려고 한 학생들을 붙들고 For six months, we can see who tried to commit suicide. 그 사람은 안 돼요. Hey, don't kill yourself. Don't commit suicide. 제가 이렇게밖에 교육을 못해요. That's only education that I could give. 자살을 막는 책도 없고 There's no such literature to stop suicide. 교육 방법도 못합니다. There's no, I don't know how to educate them.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 강의를 But today I listened to your lecture. 당신의 강의를 우리 학교에서 와서 해주세요. Please give your lecture to our school.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Then our students will overcome that. Then our students will overcome that. 가야돼요. Should I go or not? Yes. 저는 저, 그냥 가지 않겠네요. So I said I might just go there. 갑자기 왜 그러세요? Hey, why are you just checking your mind? 자살을 막아주는데. I'm stopping your suicide. 그냥 가고는 안 드디어. I can just go. 저를 그 학교에 교수로 세워보세요. You have to make me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I'm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That's the best. That's the best. That's the best. He said that's not difficult. You have to promise. You have to promise. 사람이 안 죽는데. Yes, people are not dying. 교수가 중요합니까? Professor, that's not important. 예, 교수 되도록 도와드리기. Okay, I'll help you to become a professor here. 두 번째로. And second. 나는 한 개 살 수 있어. I live in Korea. 여기까지 오는데 4,000달러. You know, it's come there. It costs 4,000달러. 비용도 당신이 되야. You have to be charged up the cost. 4,000달러하고 사람 목숨하고 되야겠습니까? But 4,000달러, can I compare with the lives? 예, 돈 주겠습니다. Yes, we won't give you the tickets. There's one more thing.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려면. You don't have to give a lecture here. 내 개인 오피스를 줘야. And you have to give me my own office hour. 우리 9만 명이 있을 한 거. 당신 마음대로 하나 보내세요. And just pick any room that you want to use in this school. 예, 강, 아무 게 교실입니다. And there's so many empty classrooms. 어디든지 하나 보내셨어요. Just pick one and use it. 내가 올 9월 23일날 첫 번째 강의하고. So, September 3일, it will be my first lecture here. Thank you, Jesus. I was so amazed. How can these things are happening in my life? It's not that I read Bible at heart. It's not that I pray at heart. It's not that I witness a lot. I just heard the word of God. But according to the Bible, everything is happening. Yes, yes. It's so amazing.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We shared this word, right? Yes.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Faith is not something special.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again. There you go. So that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Yes, faith comes from hearing. We heard the word. Even yesterday night, what did he say? Yes, I lied. Yes, let's go. But what did God say? Yes,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justified. But you are justified. Amen. Amen. Yes, I am just, I'm righteous. Hey, don't you lie? Don't you steal? Look at me. Don't I look like they're stealing? Don't I look like they're lying? Yes, I'm not a good person. And when my son listened to me, I beat them up. I beat him a lot. I'm not a good father. I'm not a good father. But what did God say? Lord, what did God say? You are righteous. You are saving God. You are washed. Amen. Amen. Let me believe that. Yes, I too am righteous. Yes, when you hear the word of faith, then this faith will start settled down. But many people think faith is difficult. Do you have faith? Do you have fai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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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read the Bible. I don't cry a lot. I always fight with my husband. How can I believe? How can I believe? I don't. Everyone, don't be deceived. Everyone, don't be deceived. Faith is not something that you create. Faith is not something that you create. Faith comes by hearing. Amen. Yes, you too are the servant of God. Yes, you too are the servant of God. Yes, you too are the servant of God. Move your heart to God. Yes, move your heart to God. God, I might go up. Where I reach? Where I reach? Yes, go up. Yes, go up. You surely reach and get them back. According to the word, amazing things happen. Amen. Amen. Everything is happy in Brazil. It's like a miracle. Like a dream. Brazil is so happy. The missionary of Brazil is so happy. If you go to Brazil, you get 500 passengers. That's normal now. 전세계가 이제 CLF를 하면 기준이 5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500명 도와라 했는데 브라질도 500명 왔다 브라질 500명 도와라 이번에는 1200명 목살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탕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요 자꾸만 내 마음에서 나오던 소리를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넌 인간적이야 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 넌 육신을 좋아하잖아 넌 인간적이야 넌 인간적이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래 맞아 그 소리 듣고 그래 그래 맞아 그 소리 듣고 그래 그래 맞아 내가 무서운 영적이야 넌 인간적이야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여러분은 자기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걸 자기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네 어리석습니다 네네 어리석습니다 진연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제게 와서 막 말을 해요 People come to me and they speak in English to me.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지 알아? Do you know what I do? 음... 다 알아보는 척이에요. I act like I understand everything.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I'm confessing right now. 사실은요. 여러분의 말 다 몰라요. Honestly, I don't understand everything what you say. 그렇지만 제가 그 말 가지고 난 모르겠대요, 이렇게 안해요. Well, I don't really. Oh, I don't understand. No. 괜찮아, 여러분도 한국말 다 놀잖아요. It's okay, because you don't understand Korean either. You don't understand Korean, but I don't understand English. It's the same thing. So if you talk to me a lot, I just give a hug. 그거 말로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There's nothing else that I'm good at. So when I arrived in America, I went to pass my immigration. 그 오비션을 많이 안해요. The 오비션을 많이 안해요. The 오비션을 많이 안해요. The 오비션을 많이 안해요. I don't understand any questions. I don't understand anything. So honestly, I don't understand much. Yes, yes, yes. So I said yes, yes, yes. And do you have drugs? Yes. Yes, yes. You don't have money. Did you bring a lot of money? Yes, yes. Yes, yes, yes. 계속 웃으면서 yes을 하니까 So I kiss smiling and say yes, yes, yes. 그렇게 yes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And there's no people who says yes like that. 아니, 만약 가는 사람이 그만 yes을 하겠어. Why I ended up in a drug delivery and saying yes to that question.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There's nobody who says like that. 만약 가지만 두려워해야 돼. If you be drugged, you should be afraid. 그래서 웃으면서 yes, yes, yes. Why does I smile like yes, yes, yes? I think he's okay. Just love. So we're no problem. I'm just coming into America. It's okay. You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 Amen. It's okay. You don't know how to speak Spanish. 물론 중국말은 조금 할 수 있어요. Maybe I know how to speak Chinese. Me ha. Me ha. Tha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Tha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But still, when some people talk to me in Chinese, I say, okay, okay, and then that's it. But there's no reason for me to be scared, because I don't understand. And then when I listen to you continuously, maybe one day I will speak in English. I don't know if I speak Englis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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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I said yes in advance. That's the faith. Yes. That's the faith. That's the faith. You can listen to your own voice. Oh, I cannot speak English wrong. I don't know how to speak Chinese. How can I have conversation? 그 사람은 영원히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낫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는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절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합복음 1장. 조합복음 1장. 조합복음 1장. 12절. 다 아는 날씀이라서 적어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날씀이라서 적어오질 않았습니다. 조합복음 1장. 12절. 조합복음 1장. 조합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Ready? Go. You are amazing people.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랑을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가십시오. 내일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시간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녹음을 해서 우리 앱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강의 내용을 앱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르치게 되니 목사님들 가운데 믿음을 가르쳐주시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